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빛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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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의상하고 방울하고 세트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띠마다 네 좀 지니면 좋은 악세서리 물건 같은게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선생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쥐티부터 해보겠습니다. 쥐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름이지만 이렇게 마로 이렇게 가볍게 된 스카프 있죠? 아 스카프요? 네. 여름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멋쟁이들은 다 하는데 딱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게 쥐티들은 이렇게 가벼운 마로 된 스카프 같은 거 하는 이렇게 주르고 다니면 좋겠고요. 항상 보면은 가방에는 가방에는 이렇게 뭐랄까 금속으로 된 링 같은 거 있죠? 아 금속 링이요? 네. 금속 링 같은 거를 가방에 이렇게 엑소스로 이렇게 좀 지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쥐티들도 뭐 샌더리스도 있고 슬리퍼스도 있고 있죠. 쥐티들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슬리퍼 중에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발가락 거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신으면은 쥐티들이 건강 상승이 될 거 같아요. 쥐티들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니면 좋겠고요. 그리고 쥐티들은 제가 보니까 또 이렇게 신발 색깔 같은 거는 흰색이었으면 더 좋겠고 신색. 네. 흰색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것도 이제 여름이니까 뭐 밝은 색이면 좋을 텐데 여기는 검정색이 이렇게 잘 맞다고 나와요. 쥐티가요. 네. 그리고 스카프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거 있죠? 그런 거 좀 이렇게 메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올 여름을 쌈박하게 또 내 건강을 지키고 조금 사고 수도 막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쥐티는 보면은 쥐티는 좀 이상하게 나오네. 이렇게 방석 있잖아요. 방석. 네. 방석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마 방석이 아니라 네. 이렇게 쥐단방석 같은 거 있죠? 이런 방석들을 조금 소지하면 네. 자기 이제 그 집안이겠죠? 거실이나. 방석을 갖다가 조금 비단 같은 걸로 이렇게 방석을 만들어서 소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단 같은 색깔은 알록달록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요. 네. 단색이 아니고 그런 색깔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쥐티는 이렇게 보면 옷 같은 걸 입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런 나시 응? 나시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많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시 같은 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혈적 그러니까 혈관 저틀들이 혈관 쪽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열의 상승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시로 된 이런 옷 같은 걸 좀 입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단단하고 야무진 걸 좀 신어야 돼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발의 교정이 조금 덜 맞아요. 음. 다른 띠보다는. 네. 그래서 넘어질 확률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소티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 같은 걸 좀 단단하게 좀 입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소티들은 들고 다니는 손짓품은 어떤 게 좋냐면 간단하게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소리는 안 나와요. 우리가 손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손지갑. 네. 우리 조그만 손지갑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손지갑을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손지갑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항상 소티들은 이렇게 요즘에는 엄청 이렇게 세대가 좋아서 식탁 같은 데다 뭐를 이렇게 깔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소티들은 이상하게 식탁에 우리가 보면은 작품들도 많아요. 어떤 작품 같은 거. 네. 그림 작품 같은 거. 뭐 글씨 작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식탁에 좀 깔고 이렇게 진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범티들은 범티들은 봅시다. 범티들은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느냐. 아이고. 범티들은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가구 같은 걸 몸이 짓는 것보다도 엄먹으로 된 가구 있죠. 네. 요즘은 엄먹으로 된 가구 많이 안 하는데 범티들은 엄먹으로 된 가구를 좀 많이 지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저 수저 있죠. 수저 수저를 은수저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범티들은 그래야지 내 체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빼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니아 될 거 밖에서 지니아 할 거는 뭐냐면 이분들은 신발은 사실은 그냥 슬리퍼 막 신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어 그런 걸 신으면 오히려 더 운이 더 상승돼요. 편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슬리퍼라도 막 슬리퍼 말고 그런 걸 신게 되면은 아무래도 간절 부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절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좀 신고 다니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여름이라 하면은 이렇게 누가 반바지도 많이 입고 막 그러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여름에 조금 모시로 되든 마루되든 조금 치마 같다 짧은 거 말고 무릎까지 내려온 치마 요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면은 굉장히 기를 받는 상승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토끼띠는 바로 그러네. 토끼띠들은 이렇게 집에 있는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네. 밥그릇. 집에 있는 밥그릇을 되게 화려하게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만이 음기가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토끼띠들은 보면은 사람들은 원래 싸구려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명품 같은 거를 꼭 옷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내가 각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싸구려 옷만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명품 옷을 내가 조금 지녀주고 입어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내가 각부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훈는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명품 옷을 좀 입어주려. 물론 명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비싼 거 말고 네. 적당한 명품 옷을 입어주면 귀가 상승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신발은 그냥 제가 봤을 때 표준치로 그냥 가벼운 샌들은 아니고 네. 운동화도 아니고 가벼운 여름에 신는 여름에 신는 마 신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정도 신어주면은 귀가 정말 상승될 것 같아요. 다나인데 가벼운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나 비슷한데 마로 돼서 마로 돼서 그냥 고무신 같은 거 그런 거 신으면 귀가 되게 상승할 것 같고 이분들은 또 손수건을 네. 항상 손수건을 항상 몸에 지니는 게 좋겠는데 이 손수건도 이렇게 보면은 가방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어디다 넣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갑 있잖아요. 지갑에 적당히 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은 되게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집안에 거치고 다니는 악사사리보다 집안에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 우리가 보면 대부분 세숫대야를 세면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세면데를 사용 안합니다. 세숫대 네. 직접 그냥 그냥 푸어서 그냥 막 씻어요. 아 근데 이분들은 이상하게 욕조에 관심이 좀 나오는데 욕조에 보면은 뭐 대야 같은 거 적당히 좀 예쁜 거 꽃이름 입고 있고 예쁜 그런 대야 같은 거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람들은 빨래도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해탁기 돌리잖아요. 양말도 많이 모아서. 네. 그러지 말고 저는 양말 같은 거는 제가 안 빠니까 그러겠지만 속옷 같은 거는 바닥에 두고 바악 이렇게 빻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요즘에 빨래판 안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빨래판을 써야 돼. 빨래판이요? 빨래판을 좀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운기를 상수 희한한 애나 나온 대로 말하거든요. 빨래판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선생님. 되게 기상천외에요. 말씀하실 때 네. 빨래판을 써서 봐봐. 지상하다. 용지 용지 말하죠. 용지 목욕 농품으로 가잖아요. 대학 그 다음에 빨래할 때는 바닥에 놓지 말고 그걸 그만큼 귀하게 하라겠죠. 빨래판에다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보면 대부분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하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되게 웃긴다. 이상하게 나와. 아니 저기 목욕 용품 쪽으로 나가는 거야. 용지들은 희한하네.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샴푸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용지들이 이상해. 다 하기 싫은데 계속 나와. 용지들은 샴푸를 쓰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좀 괜찮은 거를 썼으면 좋겠어요. 용지들이 샴푸에 별로 신경 안 써서 나를 예민한데 샴푸에 신경을 바짝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딱 잡았다. 용지들이 저희들도 신에서 내려줘야 받는 거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쵸. 근데 되게 그냥 계속 계속 용품 목욕 용품만 나오더니 딱 하나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방을 가죽으로 된 가방이 있죠? 네. 항상 이렇게 가방은 뭔가 물건도 서륙가방처럼 생긴 거 기본적인 이런 가방을 이렇게 항상 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되게 좋고요. 그 안에 이것저것 좋은 기로다가 서로 좋은 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불같이 금전이 불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거 같아. 네. 어렵죠 선생님. 네.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걸 다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아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뱀띠. 아 뱀띠는 첫 마디로 말하면 애들은 어 됐을수면 우뚜리를 브라우스를 입는데 네. 조금 네이스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네이스를 입고 흰색을 입으라고 나와요. 흰색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애들은 또 자가용을 이렇게 사게 되면 됐을수면 빨간색을 사라 그래요. 빨간색이요? 근데 남자들은 빨간색 안되잖아요. 네. 가끔 보이긴 하는데 다 여성운전자들아. 응. 그렇죠. 그렇죠. 빨간색을 좀 사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신발 같은 거 보면 기본적인 젠달만 신으면 될 거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데를 모아져서 잘 풀어진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또 있다. 이 사람들은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목걸이에 호랑이 그림 상승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걸 걸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호랑이 상승하는 거. 하도독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